어떻게 했어요? 네 재밌습니다 뭐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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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었어요 자유로운, 자유로운 아니 연예인 뭐 시기인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느낌이 작가님이신데 여기에 계실 작가님이 아닌 느낌 있잖아 그런 어떤 프로 패션? 우와 이거 다 지금 분석을 하셨어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옆에서 계속 자꾸 계셔 계셨어 그래서 아 나중에 이거 자막 같은 거 쓰시려고 적을 적고 아 그러셨군요 저는 한국기업인지연구소의 대표로 있고요 MBTI 전문가로 또 심리상담전문가로 날개 날개